안녕하세요 완조사입니다. 지금 보고하시면 30미 왕특대 안강망배 참조기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싱싱하고요. 그 다음 30미인데 정말 싱싱합니다. 오랜만에 좋은 참조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60미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너무나 좋아가지고 바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만큼 정말 좋은 참조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참조기는 흔하지 않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양식굴도 판매하고 있고요. 무한뻘락지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중대멋갈치 경매를 받았습니다. 4분의 1 상자에 12만 8천원, 반상자 24만 5천원, 한상자 48만원이고요. 속시한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정말 싱싱한 걸로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산미특대 먹갈치도 경매를 받았고요. 한상자 18만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고 크고요. 보시다시피 싱싱함을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물 좋은 걸로 경매를 받은 상태니까요. 어떠실까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생새우가 나와가지고 오늘 보내드립니다. 4kg 6만원이고요. 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오늘도 싱싱한 먹거리를 보내드리려고 하는 목포 안도수산입니다. 안도수산이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강망 배여서 굉장히 싱싱하고 손도가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싱싱한 바라조기하고 중대멋갈치 경매를 받을 예정이고요. 바라조기가 어제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좋은 걸로 경매를 받을 예정입니다. 계속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자랭이 병어인데요. 병어살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으로는 크게 보이지만 굉장히 작아요. 그거 알고 계시고요. 여기 보시면 백미짜리도 보이고요. 기타 자버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출석 조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아기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내장 쪽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것 좀 더 유의해 말씀해 드리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안강망 바라조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안강망 바라조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안강망 이렇게 작은 게 작은 것을 선별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작은 건 빼놓고 큰 건 이렇게 놔두면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편이고요. 오늘도 금태죠. 금태가 부산 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금태가 굉장히 비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자연산 오도리하고요. 이렇게 금태도 경매를 받으려고 했는데 금태가 상당히 비싸가지고 경매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보시면서 굉장히 싱싱하죠. 금태 구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경매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매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기 조심하길 바랍니다. 좀 이따 영상 올릴게요.